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점수가 나왔는데요 평균은 72점 나왔네요 1등 하신 분은 90점 맞으셨고 3개 틀리신 거죠 2등은 2분 4개 2분 2등이 2분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80점 평균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80점이 안 나오네요 자 한번 보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1번이 이제 틀린 거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뺄까 넣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어차피 이제 1번 문제로 꼭 나오는 주제라서 포함을 시켰고요 자 틀린 것 뭐 이랬죠 공인중개사의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 아니면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법 2법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 받아야 되고 중개를 뭘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정확히 맞고 3.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사원만 주는 게 아니고 임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자격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서의 직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요 자격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소공으로 보는 건 당연히 맞고 4.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보조원 용어에 정해서 이 표현이 빠지면 틀린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얘도 맞죠 자 5번에 보면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이 의사는 누구의 의사예요 개공의 의사 주어가 개공이니까 이런 개공의 의사의 어떤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틀렸죠?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고 일하면 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이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객관적 혹은 사회통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사무소 등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 기준 소위 등록 기준이죠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는데 분사무소 설치 시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책임자 교육 받는 거 맞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2번 문제가 그럴만한 수준은 아닌데 딱 절반 틀리셨네 이게 왜 2번이 틀린 거냐면요 이렇게 전체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 법인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일단 이것도 틀렸고 주식회사 아니면 안 돼요? 되죠? 주식회사 아니어도 되고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일 것도 틀린 거죠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뭐예요?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나 이거 다만 여기에서 무슨 조합은 또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빼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여기는 좋은데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꼭 100% 회사로 가거나 또 100% 주식회사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3번 대표자를 포함 아니면 제외 제외한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맞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포함이냐 제외냐에 함정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 이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가 이제 법으로 따지면 몇 조의 업무에요? 14조 업무 이게 이제 겸업하기 걸리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그런 업무고 그런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얘도 맞죠? 꼭 중개업 하나만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일까? 공인중개사일 건 다 좋은데 2번이 항목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제 3번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왜냐하면 소공이 있죠 소속이 있으니까 대면 이제 이중 소속에 걸리잖아요 2번 등록한 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업무보호증이라고 하는데 얘를 설정했는지를 뭐 해보고요 확인해보고 등록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거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해보고 줘야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새차 뽑을 때 차 키는 뭐를 보고 차 키 준다 그랬죠? 그 여기 뭐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 우리 공장에서 차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새차 뽑을 때 탁송기사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가서 이렇게 수령해 오는 수도 있잖아요 직접 수령하신 거 있으세요? 저도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한번 수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봐요 꼭 확인해봐 뭘 확인해봐 책임보험 들었나 왜냐하면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보고 자동차로 말하면 키를 주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확인해보고 등록증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의외로 잘 나오고 3.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본시험에서는 등록증 교부 주어를 국장으로 뺐거든요 국장이 등록증을 주진 않죠 그러면 등록증은 누가 주는 거야? 등록관청이 이제 주는 거죠 자격증은 누가 주고? 시도지사가 주고?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 등록증은 등록관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줄 때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려면 이거 확인해보고 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4번 등록신청서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됩니까? 등록증 부착용으로 몇 장 들어가죠? 한 장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부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뭐는 내야 돼 무조건 사진은 한 장 내는데 앞에 국적을 불문하고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은 안 냅니다 이 서면은 누구만? 외국인만 냅니다 외국인만 낸다 그럼 한국 사람은 뭐만 내면 되니? 사진만 이렇게 내면 되고 한국 사람은 그냥 내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결격인지 아닌지를 신혼조회를 해가지고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면에는 외국인이 낼 때 반드시 번역문도 붙여야 되고 번역문 그 나라 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거기에 원본임을 확인하는 뭐도 첨부해야 돼요 아포스티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아포스티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일단 4번이 틀렸고요 5번 등록을 한 개공은 종별을 달려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진출했다면 그렇죠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반납 안 해도 되겠어요? 반납해야죠 반납을 안 하면 등록증이 몇 장 되는 거예요? 두 장 되잖아요 가령 공개가 법계로 바뀌는데 종전가 안 내면 두 개가 있으면 등록증 여러분 두 개 있으면 한 장을 뭐 하고 싶겠어요? 양도나 대여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왜 최소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소 마켓 최소 마켓 뭔지 알죠? 방금 마켓 이런데 그런 데다가 중개업 등록증 팝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자 4번은 가브리 서울 소재의 상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5억에 500만 원 상가에서 이 문제 나오면 잘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을 구해봐야 된다 그랬죠 환산 얼마? 10억 근데 지금 이게 상가인데 환산이 10억짜리예요 지금 그런데요 사업자 등록 다 했고 뭐 했는데 옳은 거를 찾아라 뭐 이랬습니다 일시 사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브리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2년으로 상가 맞죠? 2년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되고 1년으로 한다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10억짜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오는 거지 최단기간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역방향 화살 표현하면 해주시고 이게 최단기간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환산이 10억짜리니까 그런 의미 우리 오전에 배웠던 거 니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인 갑일치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여기 대학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말이 있네요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대학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대학력 때문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가 맞지 이거는 대학력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 차임 연체의 얘기 3기에 달하는 경우에 라고 있어요 이거 적어보고 시작합시다 대개 권삼 표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대가 뭐죠? 대학력이고요 걔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 권이 뭐예요? 권리금 해수 기회보호제도 숫자 3이 이거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적용되는 거 맞죠? 그리고 표준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규정 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D급번은 일단 맞았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면제권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요 소액 채우선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자 미음번 을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인법 문제는 이 문제가 가장 경영 뭐랄까요 좀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이고 이거 우리 오전에 문제집에서 보셨던 문제하고 어떤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하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그 뭐랄까요 그 문제집에서 보셨던 게 아마 34회 문제 약간 변형한 거거든 이것도 28회 변형인데 거의 비슷하잖아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대개 권산표준 정도만 오른 거는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5번은 중계대상물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 중계대상물 OX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요 유치권이 포인트예요 건물이 포인트예요 건물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저작권은요 이 X 저작권은 X 우리 모의고사 언제 또 보나요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마지막 주 모의고사에 이거 냈어요 저작권 알고 계시라고 저작권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부터 영업상의 이점 같은 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권리금 이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에요 대토권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 여기서 물어보는 핵심어는 금전이 아니잖아요 금전이 아니라 이거의 부수한 뭐예요? 저당권 얘는 OXO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미음 이렇게 두 개가 중계대상물이 됩니다 기역과 미음이 되겠죠 이것도 75% 득점하셨으니까 아주 잘 하셨어요 틀리신 분은 뭐 때문에 틀렸는지 한번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응? 틀리신 분? 응? 이거 이거 이거? 왜? 뭐 때문에? 이거 금전 때문에? 금전은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긴데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 같은 문장에 주더라도 지금 포인트를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를 생각해야지 그죠? 어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금전채권 이렇게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 선후관계만 바꾼 거지 봐요?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금전채권 그건 X야 그거는 금전채권을 중계할 수 있는 거 물어보니까 그건 돈이잖아요 여기서의 핵심어는 얘가 되어야 해요 이해됐죠? 이거는 중계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아